자태풍! 출발이 좋아요. 김기윤입니다. 자태풍과 매치요. 팀에 지금 넘어온 지 한 5일 정도가 된 이 트레이드대에서 넘어온 두 선수도 김기현 돌파합니다! 성공이야! 이렇게 이제 첫 트레이드 이후에 첫 득점이거든요. 그러네요. 자신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. 김민희 선수가 얘기했던 그 주인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공격 시간은 12초 찰스로드! 네, 들어가겠죠. 자, 이솔레이션 일단 더블팀입니다. 두 명 에어사고 김기윤! 아, 헬드볼이 선언됐어요! 네, 과감하게 수비를 들어와줬어요. 김기윤의 수비 성공! 야, 일단은 득점과 좋은 또 수비 찰스로드는 상대로 헬드볼을 얻어냈습니다. 11 대 4로 벌어져 있습니다. 함께인 김기윤 한 번 돌리고 골 및 투맨 게임 시도. 어려운 각도에서 티빈 성공이에요. 김민흡 조차 득점! 윌리엄스 선수와의 2 대 2 피켄널 플레이. 지금 김기윤 선수가 아주 잘 넓은 시야로 해서 윌리엄스를 잘 찾아주고 있습니다. 예, 하승진 쪽 윌리엄스 앞에 두고 하승진 불락에 걸립니다. 김기윤 엘리바운. 그리고 네, 3 대 1에요. 왼쪽으로 골밑 성공! 성공 성공입니다! 자, 일단은 활력소가 되고 있는 김기윤 선수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김영환이 잘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. Dies해! 감사합니다.